시사평론가 아코혜은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.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육군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그 근황이 담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려서 군대 내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제 군 관련 소식을 제보하는 SNS 페이지에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보안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한 훈련병의 SNS에 셀카 사진과 군부의 사진과 군대 내 마트인 PX에서 구매한 내역이 인쇄된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. 특히 PX의 이 영수증에는 구매 내역뿐 아니라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서 느슨해진 군대 내 보안의 우려가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해 부대 측은 육군 훈련소는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일괄 시간 이후 약 30분 동안 가족 등으로부터 온 인터넷 편지 확인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화번호 학년도 장군 훈련소 전화 전화 한글자막 by 한효정